유튜브 정주행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첫판부터? 첫판하고 유튜브각 나오면 바로 칼퇴근 가능 칼퇴각 잡아오자 정신이 번쩍 마침 또 5픽 미드네요 상당히 좋죠 이 사람 뭐 연패 중인가? 최근 성률이 좋지가 않네 그래서 그렇구나 본인이 다치 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안 될 듯함 가만있자 벤이 여기서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게 어떤가요?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키윽 이런 거 이런 거 한 글자라도 딱 쳤다가는 난리가 날 수가 있다 조심하지요 1초 다치함 유튜브각 아쉽네요 뭐 1분이라도 쓰면 되죠 이런 거 모아서 모아서 쓰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와 다치 났네 아니 야 이거 게임 시작할 수 있나? 어질어질하네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까지 큐 한 8번 잡혔는데 2번 빼고 전부 다 서포트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블리치 해주세요 아 네 해드렸습니다 뱀 해드렸습니다 야 이거 오늘 진짜 날인가? 부캐나 할까요? 다치 한 번만 더 나면 부캐 그냥 해야겠다 아 그냥 지금 넘어갈까? 솔직히 이 정도로 안 잡히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라이엇 신이 오늘은 롤 하지 말라는 좀 개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오늘 전적이 어떻게 되죠? 오늘 전적이 1승 5패네요 이번 판 이기고 막판으로 하자 오늘 1승 켜농으로 하자 1승 켜농 오늘 통 이기질 못하네 인간 시절 카사딘 될까? 얼음 축제 카사딘? 인간 시절 선구자? 얼음 축제 얼음 축제 느낌으로 가자 야 유미 아이리가 고양이야? 멋있다 풍포로 갈까 이번 판? 풍포 가야겠다 아칼리 상대로 포션을 많이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파밍고 돌아 이제 포션 4개 200원 아꼈으니까 200원이면 미니언 10개죠 미니언 10개 덜 먹어도 된단 마인드 고양이 옛날 카사딘 느낌 난다 이러니까 W네요 도랑 검이기 때문에 Q자를 해도 괜찮죠 이런 경우엔 4포션 쓸걸 그랬네 이러면 비교환 많이 해도 되는데 도랑 검이면 하나 계속 씁시다 애매한 것 같은데 호피도 갔거든요 좋다 살았나? 와 이걸 산다고? 지로따리 굿 가위기는 2개 다 털렸지만 난 좋아 나야 좋다 탑 굿 봐요 아 아이고 한 5개 놓쳤는데 괜찮아요 킬 먹었으니까 괜찮은 탑으로 가죠 아 또 매매하니까 가는 중이요 어 안되나? 여기까지 다 해볼까? 해볼까? 와우 저희 호흡 좋았어요 롬블리님 기적의 호흡이었는데 이거는 좋았습니다 굿 탈로는 죽지 않았을까? 에이칼리한테 바텀 뷰어가 주웠나? 한 것 같은데 좋네요 가버렷 하하하하 어우 달아 좋아요 어우 너무 낫는데? 어우 근데 왜이렇게 빨리 와 뭐이 어? 하긴색 와 이걸 어떻게 살았대? 하하하하 야 이걸 어떻게 살았냐? 좋았습니다 여운판은 살짝 운으로 게임하는 느낌이죠 우빙? 우빙? 안 날리네? 아니 궁 없잖아요 우코님 뭐야 이거는 아니 왜이러세요 아니 너 궁 없잖아 그럼 감정적인 갱이죠 이런게 아니 전멸까지 쓸건 아니지 않나 받아먹고 갑시다 어? 이거는 죽은 듯함 수고하세요 아칼리도 갔나? 아 하네이브 더 먹고 싶은데? 안되나? 애매하긴 한데 아 궁 찼을거 같애 녹턴 불안하긴 한데요 이러면 뭐야 어 맛있겠다 너 노플이잖아 가버렷 오늘 빠졌으면 죽어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까비 만년설이가 안맞았네 아 아 아 야 이건 좀 어? 아 잡고 싶은데 이거는 아 뭐요? 밀죠 그냥 탈론 있으니까 녹턴 받을 수 있겠죠 탈론이 백원 많다 잡았죠 환주 환주 아니 뭐야 볼류베어 어 그 전면은 좀 아쉬워요 잡아야겠다 셀프도 있으니까 바빙 잡으려 나야? 갈게요 날 잡으러 올 줄은 몰랐네 안될텐데 마드구나 뭐야 사비 킹화는 좋았는데 아쉽다 셀프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살짝 디테일이 있었으면 유미 Q쪽으로 무빙 했으면 유미한테 킬 줄 수 있었겠다 디테일이 살짝 아쉬웠네 아 아 나 전혀 하나도 못 넣었네 이런 일이 됐죠 킬 아굴이 당했습니다 아랍숭 걸어라 네 셀프 있거든요 좋아요 탈진을 뺀 카사린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하하하하 가버렷 좋아요 여기 누가 없나? 발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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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가버렷 아쉽네요 아 못참겠는데 이거는? 아쉽 그 너한테 좀 쌓인게 있어서 풀어야겠어 너가 날 두번이나 죽였잖아 괴물지 저격수답네요 네 되지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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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